자 오늘도 춥습니다. 방황님 안녕하세요 날씨가 추고 내일 또 영하로 내려간대요 만약에 이제 요거 망하면 우리는 그 드래곤 키우는거 드래곤 기원으로 가겠습니다 조금 우리 위기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최대의 전력 옆에 3명이 연합했고 우리는 하나 1대3이죠 위험한 상황 이었지만 뭐 예 방어전을 잘 버티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자 해보자 싸이오닉 싸이오닉 더 15% 니까 싸이오닉이 좀 난다 밀린의 밀린 과학장 4천 연구 전력 예수사물 저번에 이었던거 이었다 예수사물 저번에 이었던거 이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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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보험아 연결체는 이제 가스가 있으면 에너지 크레딧 버프가 받는 거죠 어... 2가 되네 2가 잠깐만 가스가... 여기가 있으니까 연결체 보호막은 달렸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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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업그레이드, 업그레이드, 업그레이드 아! 던져 걸렸다 이게 마지막일 수 있어요 여러분 네놈의 제국은 인터스텔라날 엠파이어의 인명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어 행성 2개하고 성기 9개 논리네 3대 1이거든요 아니요 이어서 시작하자마자 끝나나요? 흐흐흐흐흐 이어서 시작하자마자 끝날 수도 있어요 영유권은 다 있는 것 같애 후발까지 노리네 후발까지 아 으IES 도시 있는데 후바래 아 이번엔 아니라는게 아니고 이거는 지는데 질 수 밖에 없는데? 이거 이기는게 이상한건데? 압도 압도 동등 리확인 망하고 용이나 키우러 맨날 망해 유로파도 망하고 유로파도 에티오피아로 오스만한테 망하고 맨날 망해 망하는게 일상이야 요즘 게임이 잘 안되네요 어디에 왔습니까? 1대1이면 이기는데 별거 아니거든 그러면 이렇게 해봅시다 위에가 세잖아요 위에는 1함대 2함대를 보내고 밑에는 4함대를 보내고 여기면 어떻게 막으면 되잖아 1,2함대는 여기로 스페이스 차트 업데이티드 아 아 아 아 많은데 괜찮아 이 수 있어 막 또 한 다시 다시 이거 진다 한 대 지휘한 게 20 어 유전자 타일 장애물 테라 파밍도 잘 되고 확장도 잘 되고 있었는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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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사서 빨리 합류를 시키고 우리가 어 순양원까지 나왔거든요 부축함이거든요 쟤들은 성독이 초능자가 됐다 아 조금만 더 있으면 되는데 이번만 잘 버티면 3초 이거 잠깐만 1,2함도 이쪽으로 여기를 막으면 더 이상 못 올 것 같아요 어 가벼운 제재는 지지 싸늘하다 싸늘하다 날씨가 춥다 여기를 와리가리 하면서 먹으면 밑에는 아직 안 들어왔어 다른 때 뭐 세트차도 들어온 데 없지? 우리 어제 유로파 아 4초 오바연 할 때 밑에 있는 그 두 부대 못 막아서 진 것처럼 여기 막 그렇다 아 수선물 친구들 목소리가 우렁쳐네요 약간 좀 보이스가 마음에 안 들어요 약간 좀 음산난 목소리였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음산음산 긴급 조치 뭐야 긴급 조치를 했네 위원회 거부 활성화 거부권 활성화 왜 이거를 긴급 조치했지? 아 위원회 애들이 거부권 행사 비토 하려고 와 그래서 직권 상정했구나 쓰레 같은 애끼들 은하포 위반국들이 몇 개 보여요 근데 그와 함께 상관은 없는 거고 일단은 반대해야지 사절이 지금 다 놀고 있는데 사절 다 여기다 때려 넣을까? 두 개만 때려 넣고 여기는 첩보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첩보 관료 많이 모았는데 아 미쳐 막 세지는 않아 근데 다 안 온 거야 지금 다 안 온 건데 우리가 하필 양방이라 1방이면 우리가 우리 현란한 전술로 현란한 컨트롤 잡을 수 있거든요 근데 쟤들이 양방이라 일단 로봇 쓰나 보네 로봇 바퀴벌레랑 잡대한 애들이 많네요 여기 스테이션이 19.2 거든요 방어 플랫폼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 7개나 깔려 있네 스테이션 하나에다가 뭔지 좀 궁금하다 어떻게 깔길래 19.2가 나오지 방어력이 아마 행성성계 풀업한 다음 7개인 것 같은데 아 부럽네요 우리 저렇게 했으면 좋은데 요정도 쯤에 하나 해볼까 우리 그 만들다가 날라갔지 다 수정이 쉐어럽이 있어요 와리가리 하면서 좀 줄여놓을게요 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유인에서 줄여놓고 유인에서 줄여놓고 역설계는 있네 뭐가 여기 있네 13,000짜리 보이네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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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오면 조질게요 빠른 조짐 빠른 조짐 잡을 수 있나 못잡았어 잡을 수 있나 못잡았어 못잡았어 다음은 건물 유지비 지구 유지비 건물 속도 소화 건설병 감소 죽어 다시 왔죠 17,000 아 엄빈 말로 전낭까지 나왔어 제대로 전화까지 나왔어 힘들죠? 쉽지 않죠? 올라오는데 올라오는데 이거 한타하고 지면 끝이야 전함이니까 붙입시다 그냥 붙여놓고 싸웁시다 사거리가 기니까 500헤마차 크게 방어 플랫폼이 공격력이 잘 안 나오네요 2,000 1,000, 4,000, 1,400 왔다! 기도해야돼 기도해야되는데 이만큼이야 아 싸이오닉 다 떴는데 아아 아아 전화만 아니었어도